이거 등급이라고 되어있는거에요? 등급 A급 A, B, C, D 이렇게 되어있잖아 A급이 1분 안에 해야되구요 B급이 2에서 3분까지 해야되구요 10급이 4에서 6까지 해야되구요 D등급이 7분에서 12분까지 해야되요 D등급이 7분에서 12분까지 해야되요 그럼 1번부터 시작해서 6번 12번까지 다 푸는데 이걸 1분 안에 다 풀면 A등급 니가 한건 5분 50초 안에 푼거고 그럼 이걸 왜 4분의 3과 7분의 5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볼 겨를 없이 그냥 무조건 훈련 그냥 훈련이라는 셈이네 이게 빨리 푸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고 그냥 빨리 푸는 단순히 계산기란 소리는거네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말이 안되지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교육이 아니죠 그니까 이거에요